하나님의 허락하신 큰 일을 우리가 오늘 목도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.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음식을 앞두고 이 시간 감사함으로 먼저 우리에게 소망을 드리며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.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, 하나님 먹음도 복되게 하시고, 먹지 않으면 더 복되게 하시고, 먹음 속에서 남음도 복되게 하시고, 모든 걸 복되게 하시는 걸 하나님의 음식 앞에서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. 하나님 우리의 먹음으로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을 함께 드렸습니다. 아멘